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해야 될지 언론 프레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자명했던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내용이 대부분 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그동안 SNS 글을 띄우고 부산, 순천, 여수 그리고 제주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통이 안 됐다.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예우를 안 해줬다. 이런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당 선대위의 방향도 자신과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누가 후보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은 자기 선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 정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후보를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후보의 고유 색깔에 맞게 후보의 증교성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도록 중도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정책까지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준석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는 빠르면 오늘 제주에 내려와서 이준석과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어제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만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이준석 끌어안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준석은 마치 이걸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선, 전략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하겠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전쟁에 나갈 때는 전략 공유가 종료한데 자기와 합의 없이 인선부터 한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일 대선 선거대책위원의 인성과 선거 캠페인 전략에 대한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6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하는 글을 남기고 연락을 끊은 채 지역 일정에 나선 이준석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본군 연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 전남, 순천, 여수를 거쳐서 제주를 찾은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 후보가 맹백한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대위 진용과 대선 캠페인 전략으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제주공항 근처 한 카페에서 진행됐는데 우선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본군 연주들,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본군 연주들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준석이가 공천권을 내년에 행사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여기 공을 시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 못할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아주 배에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맹백한 태다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진용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자기 승리인 것 같습니다. 승리가 각각하고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면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애를 태우고 집착할 텐데 마치 자기가 자기 선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준석의 의견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문 1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대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연락을 끊고 지역을 도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9일 선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활동에 들어가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2012년 대선 때도 당시 황우여 대표가 역할이 마땅치 않아서 지역을 돌았다. 자, 이거 아주 교묘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원톱을 가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반대의 운동을 펴고 있으면서도 원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역할이 마땅치 않아서 지역을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역에 돌면 역할이 마땅합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그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교묘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기자가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당대표가 중앙당을 비운 건 당무 거부가 아닌가?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무는 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선대위 홍보 업무는 오늘도 선거 슬로건 초안에 대해서 결제하는 등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당무 거부가 아니다. 그런데 당무 거부가 아니라 당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와서 할 일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나는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그러면 선대위 인선 캠페인 전략 이견 때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 의중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대위 인선과 그들이 주도하는 캠페인 전략을 보면 내가 구상한 대선 전략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 마당에 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자기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고 못 먹는 밥에 죄를 뿌리자. 이런 심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정말 이준석 젊은 애답게 젊은 늙은이답게 정말 그런 아주 윤석열 후보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분탕질을 얻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다면 좀 분명히 말해봐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 윤 후보 캠페인을 보면 충청 대망론에다가 조직선거 전략이 아닌가? 난 젊은 청과 호남 육군자 등 외연 확정을 통한 바람선거를 구상했다. 그런 전략에 대한 합의 없이 윤 후보가 선대의 인선부터 두서없이 했다. 그러니까 젊은이과 호남을 이준석이가 본인이 독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준석이가 어떻게 젊은 청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호남을 어떻게 이준석 혼자서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이준석만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지지가 엄청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지지들이 윤석열에는 3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나를 인정해달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기자가 외연 확장 콘셉트가 맞지 않다는 뜻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윤 후보는 정치 신임임에도 오래된 정치인처럼 행동했다. 선대위 인선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를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를 맡긴 김한길 전 의원은 대선 이후 협지나 정계 개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인정을 한다. 이것도 정말 뼈가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임에도 오래된 정치인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정치 신임처럼 행동하면 정치를 모른다고 공격했던 게 이준석입니다. 우리 후보는 정치를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정치 젊은이임에도 아주 나이 많은 애, 늙은이처럼 노예한 아주 공작정치 비슷한 정치공학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으로 보이는데 자기 결점은 드러내지 않고 자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인터뷰 내용이 뻔해 보입니다. 다시 기자가 윤 후보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해오지 않았나. 윤 후보와 소통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 이야기는 거의 안 했으니까 이견이 있을 게 없다. 소통하는데 일 이야기는 안 했답니다. 안 했으면 자기가 해야죠. 당대표가 후보 찾아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가만히 앉아서 대우받기를 바라고 있는 인물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당대표의 퇴업이 정당한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준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윤 후보는 입당할 때도 당대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닌가. 난 지금껏 후보 쪽 요청을 거부한 게 없다. 여기에 지금 꽁하고 있는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입당할 때도 당대표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입당할 때 이준석이가 지방 출장에 가 있었는데 지방 행사가 가 있었는데 그때 들어와서 입당 선언을 했다고. 그때도 당대표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와 말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영이 당선이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난다. 이렇게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훅 갈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두 번만 하면 그냥 낙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준석인데 자기 말에 책임은 지지 않고 상대 후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당대표라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와의 대화를 하면 될 일 아닌가. 이렇게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대위 대변인단 꼬릴 때 사무처 인사를 한 명 추천했다. 윤 후보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추천하고 안 되면 또 차선을 쓰고 이렇게 그게 정치인데 그러니까 뭘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처 대변인단 꼬릴 때 사무처 인사를 한 명 추천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당대표가 내가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 후보 캠페인 전략에서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나 하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즉 우파 지지만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인 것 같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기초 노령연금을 강약했다. 사실상 노령청용 기본소득이다. 이런 과감함을 대선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우파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중도까지 다 포용하고 그리고 중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까지 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준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다시 후보와 당대표 불화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2년 대선 때도 선대위가 초기에 혼선을 겪다가 나중에 좋은 인사들이 합류하면 분위기가 좋아진 적도 있다. 당시 정수장학회 문제도 내가 거론했는데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윤 후보는 일을 시킬 때 믿고 맡기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선거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뭘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이거입니다. 과거에 정수장학회 문제도 자기가 거론해가지고 당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후보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 기자가 또 이렇게 최근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은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100% 후보 뜻에 동의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후보는 항상 사무총장을 교체하자 부총장을 갈아치자 관행을 이야기했다. 갈아치자면서 관행.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어떻게 여의도식 관행을 자주 이야기할까 의아했다. 후보 주변의 이른바 하예나 파리 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 여의도 관행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관행. 그러니까 여의도 관행이 아니라 윤석열의 의의인데 그걸 여의도 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 관행해도 되고 윤석열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준석 이 사람이 당대표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 뭔가 아주 잘못된 인식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른바 하예나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가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리사욕을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위해서 후보 주변에 붙어 이른바 윤핵관 윤 후보 핵심 관계자들을 자처하면서 후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은사하는 약화시키는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게 하든지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사람도 잘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기들 척건이 있어야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의지할 척건이 있어야 더욱더 신인이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바꾸든지 잘라야 한다. 입을 닫게 하든지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야말로 그래서 그 자리에 나의 핵심 척건들 김종인의 핵심 척건들 김종인 키즈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선거 이후에도 지방선거 공천이나 다른 공천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 안에 핵심 인물들이 곳곳에 배치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중추 역할을 지금 이준석 이 멤버들이 하겠다.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가장 파격적인 방법으로 교정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와 가장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이다. 이준석과 김종인 때문에 가장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과 김종인만 조용히 해주고 윤석열 후보를 배계정권 하듯이 밀어주면 당이 갈 것 같은데 본인이 분탕 또 분란을 일으키는 당사자인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윤석열에게 압박하는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주 오래된 정치공학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준석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혜를 정말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